라가블린도 뭐 날아서 쫓아오나? 윙부츠로 도망가면? 마름쇠 내장의 재뱅독 천적 여든 이 코스비 뵌쇠니 힐 다 꿇어박아도 진짜 힘들겠는데 무독성 사이런트 라가블린에게 고통받다 미라소 미라소 난 벌써 자 어떻게 여기서 오 수비 미라소니인데 파워카드 좀 빨리 나오지 미라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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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쓰레기 미안 닌닌 공예 이정도면 에리트 가야지 공예 뭐라고 진짜 아니 제발 어떻게 사수비 아이스크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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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무성이냐 가스냐 무민 포션 아이스크림 뜬거 죽었네 내장의 채? 너의 두 회장을 아이스크림 아이고 폭주 폭주연금 승승장구 각인데 세장 해체 세장 해체 세장 해체 아 실수했잖아 아이스크림 폭주랑 같이 써야되는데 세장 해체하면 제가 어떡해안 아이스크림 실수가 좀 많았네 아이스크림 과연 그런가? 깨시가 아홉개 빠 따줘 휘바 셋 다 좋은데 아이스크림 빠 따 빠 따줘 껌벨고 엘리트? 컴온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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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 애쉬가 아홉개 뉴 palavra 벌써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히타 그래도 랍가가 맞겠지? 둘 다 주면 안되나? 우회 이거는 연금복사가 맞겠지? 논리야 아하 정답 아니다 연금술사 랍 랍 오우 뭔가 많이 쓰는데 많이 쓰게 쓰는데 5마나도 안되는 등가교환이라 그럼 이득교환해야되는데 등가교환밖에 못한 이 응급술사놈들 5마나도 안되네 싹지쟁이들은 이득교환하는데 드림캐쳐 에이 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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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도움될텐데 좀만 써도 쓰레기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도움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뒤질 것 같은데 수빈 다 3 2 3 2 3 3 5 5 4 아 왜에 진짜 이건 아니잖아 아 왜 그래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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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놀라이겜 텐드가 진짜 아니 텐드가 많이 안좋으면 대기 안좋은것이다 스물점사년 2월 28일 특헌은 오렌지병인 망사용료로 사망하였다 낡은지병 얼마 못살고 가긴 했어 상점에서 안팔았나봐 누구맘대로 죽인 분양공국으로 기원한거잖아 그건 그렇네 근데 미국갔으면 하늘나라가 아니라 미국이겠지 그런것도 모르냐 하늘나라 이렇게 낫이 써도 되는걸까요 아이고 아이고 오오 땡 아 유물이 조금만 더 맛있었더라면 프레츠에 쓸만한데 프레츠에 쓸만한데 다소 다지우는 이벤트 추가좀 에잉 민터포션은 쓸모가 없는데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파수 다지우고 규정 2개 추가하는 이벤트 2막에 생기면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뭣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초코도 안먹는사람들이 뭐야 변성에서 계속 나오는건 좀 이거 사기아님 와 사기카드 창의적인 인공지능에서 헬로월드에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나오면 열받긴 해 잘가라 타격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쓰리게임 황금타격을 얻으실 수익에군요 황금타격을 얻으실 수익에군요 황금타격을 얻으실 수익에군요 타격을 압성해 더욱 강력한 타격을 얻어보자 힐더슬더슬렘 슬더슬 엠 아잇 버려 이거 그냥 요정벌이고 열심히 포션 만들었으면 더 쉽게 잡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단순한 포션이 아니야 그간 공고동락해온 동료라고 공고동락해온 여기가 간 그냥 안 데리고 아이스크림 보는 것도 했었겠다 죽여줘봐 투사 요정님이 파티를 나갔습니다 음? 빈쇄장 요정 왜 바로 못 마시냐 파티 탈투야 뭣?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자 광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뭣? 까아악 AN 리미티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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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도장 중독중독 이건 개 도각이네 돈 많은데 잘 왔다 근데 상점 물건이 이게 뭐니 스넥올? 애매한데 복바라도 있으면 싸겠는데 깔땡이 돈이나 돈이나 껴야겠다 깔때기 깎아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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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 나 깎아인데 누가 내 털 뽑아갔냐 깎아주지 내가 너의 털을 깎아갔다 폭소가 되었냐 더하니 폭불 폭불 이박에서 어플레 한거 봤어요 그때 진짜 그때 재스맨 뒤졌어 살기위한 지스도스 압축병 완치 유물은 많은데 콧맛이 다른건 착각이겠죠 사라야 죽으면 아무맛도 안나 일단 사라겠어 그리고 뭐 붕대 이런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 다 쓸모없는 유물들 라고 하기엔 미라손 세모항 달달하고 미라손 세모항 달달하고 야 유물 내놔 드 드리겠습니다 퐁팅 그리운 퐁팅 그리운 퐁팅 뭔데 이거 닌자야 그리운 퐁팅 그리운 퐁팅 그리운 퐁팅 그리운 퐁팅 닌자 배달원 하아 반사가 맞겠지 옳은 선택을 해라 얘 노댄스한다 오아악 드디어 오아악 단지 속의 유령 뽑았는데 이거 좋은건가요 오아악 어 어 어 어 어 괜찮아 세모항으로 세우면 돼 세모항으로 세우면 돼 세모 퐁팅 파격용 인형 창화 왜 이딴거만 퐁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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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퐁팅 퐁팅 아 귓집이 버릴벌 실수했네 팽이도 있겠다 집중 나오면 좋겠는데 쓸더스 할 때만 유튜브 동시 송출하고 공개발때는 치지직으로 치지직으로 쓸더스 5월부터는 유튜브 쟁강 없습니다 와 유령 가져갈라 그러네 모조냐 킹위드 스모크랜위드 에브리데이 치지직에 와서 그리드나 설치하십시오 그리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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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다시 보기는 올라가는데 다시 보기는 늦게 올라간다 최신 다시 보기는 지지직에서 최신 다시 보기는 정리 üst하군 시빔 빛빨리 빠질거같은데 1. 2. 2. 3. 4. 4. 5. 5. 5. 5. 5. 함부로 쓰겠네. 헛! 맞았잖아. 5. 파워카드를 빨리 더 어려워겠군. 5. 5. 5. 5. 5. 5. 5. 5. 5. 6. 5. 5. 5. 5. 7. 다음에 들어간다 역시 표창이야 뭐 한마디 더 남았다고 이건 아스테이카 데카 엉덩이의 뾰족한 오피셜 요덩이 아 아 덴 옥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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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길 수 있나 발돌림 더 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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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마에와 무신데루 아니 고덱 포션이다 이걸로 취향 마금 되겠다 왠전 하나 더 할만한가 왠왠전전 난 룬피다 왠전보다 좋은것은 왠전투자 아 백퍼 백퍼 안보여서 몰랐다 망기콘 요정 한마리 먹으면 이길 바란데 이길 바랍니다 이길 바랍니다 이길 바랍니다 이길 바랍니다 뭐고이가 서순 아 요정 그냥 뺄걸 단타치면 요정 번지든 가야겠다 야 야 다가니자 야 요정 버려 지낌 이빌 이길 바랍니다 뾰족 뾰족 아 인런트 야 내장인데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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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요? 청탑은 왜 여캐가 약물 과복용하는게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19금이 아닌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망토에 붕대만 입은 여캐 나오는데 왜 선정성 안먹음 빛나는 것이 좋아 29유물 등장유물의 절반이 바지를 안입음 유물이 저렇게 많은데 포션 4개 쓰고 간신히 깨내 망케인듯 망케의 맞음 질뻔했다 꿈틀대는 덩어리 있잖아 유물 진짜 세머왕이랑 미라손 아이스크림 여기서 다 캐리하고 뒤에는 별거 없었네 톨이 깎아털 정도 괜찮긴 했다 표창 주었고 유물 7개 주는 유물 검은 별 주시겠다 구멍이 깎아졌다 그리고 5,000원 4,000원 5,000원 5,000원 4,000원 6,000원 5,000원 6,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